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소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자 법점주차대수 300%, 100% 자수식주차입니다.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소액투자 가능합니다. 다양한 세제혜택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살래 자 월성 지식산업센터 언제든지 자산의 분양 문의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 자 전국 최초입니다. 자 햇섭 팩토리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혼자 공장산립부터 햇섭 시스템 도입까지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식품 제조 가공업체 주목하시고 땅주 건물주 주목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공유시설에 열풍이 불었죠. 그 이유가 땅주 건물주 그리고 입점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공유오피스, 공유스터디, 그리고 더 나아가 배달공유, 그리고 공간임대까지 하지만 더 나아가 팩토리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햇섭 공유시설이 필요한 식품업체, 강화공업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0%도 잘 안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설비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본부장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먼지, 제로, 뭐 이런 부분에서 다 각종 필요한 시설비용이 필요하죠.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안녕하세요. 대구자산부동산 중개경매, 그리고 자산컨설팅, 법인자산관리의 소소장입니다. 햇섭 인증 다들 아시죠? 의무 유형이 늘어난과 동시에 햇섭 인증 없이는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님들이 많이 올라와셨죠. 저도 그렇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햇섭 없는 거는 사지 마라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생산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햇섭 공유시설을 오픈을 했죠.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햇섭 인증, 햇섭 사후관리 모두 비용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입점만 하시면 모든 햇섭 인증은 저희 행정사무소가 대리를 해서 보다 나은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햇섭 인증 후 가장 어려워하시는 햇섭 서류관리, 전국 식품업체 400여 개 이상 인증 경험을 반영으로 전국 최초로 개발한 햇섭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행정처분, 대응까지 한 큐이 가능합니다. 햇섭 사후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위반 업체는 인증까지 취소가 되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비용으로 절감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햇섭 팩토리입니다. 이렇게 포장실도 갖추어져 있죠?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햇섭 사후관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한 큐에 가능한 햇섭 인증 컨설팅과 공사 및 도면 설계 햇섭 사후관리 시스템 햇섭 공유시설 전국 최초입니다. 공유 주방시설 인증 완료 후 월 관리비만으로도 햇섭 운용 및 제품 납품 가능합니다. 음식점 등급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서 공유 주방에서 공유 배달에서 공간임대사업에서 이제는 햇섭 공유 팩토리 까지 햇섭 공유 팩토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오피스트가 공유 오피스트가 많죠? 이런 부분에서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한 단계 때 열풍이 부는 단계 때 선점을 하시면 굉장히 우위에 선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쪽 동은 습식을 가능한 동입니다. 뭐 김치나 배추 이런 부분에서 가공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공사가 얼마전에 마무리 되었답니다.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건물주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건물주님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못합니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해석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 건물주나 땅주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만약 입지가 좋고 해석에 필요한 요소가 충족이 된다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으로 평생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식품업체도 위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자산 서 대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장입니다. 정성을 다해 분석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게끔 임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유팩토리입니다. 공유오피스 자, 한번 보시면 공유오피스랑 업그레이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오피스 때 굉장히 많이 입주가 됐고 많이 늘어났죠. 그 이유가 다 가격 때문입니다. 비용이 비싸고 이런 부분에서 모유기 되면 시설 투자 없이 내가 일정 부분의 시간에 그 임대료만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공유카페 공유주방 그리고 배달까지 갔었죠. 공유배달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패스업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의무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유팩토리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오피스텔은 7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를 아끼고 건물값도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윈윈 구조를 만들었죠. 그렇게 돼서 공유오피스 사업에 투자각가들이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간이 필요한 업체들은 원하는 면적만 비싸지 않는 임대료를 주고 빌릴 수 있고 건물주는 공식을 줄여 건물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하는 업체들은 자기 브랜드 가치를 세우며 임대료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서로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놨고 지금 거의 7,700억 이상이 되는 연평균 성장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오피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에 치열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전 단계를 보시면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고 지출비용도 크죠. 직접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또 지출이 됐고 오피스 관리 유지 비용이 또 많았죠. 청소와 다각 구매,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 필요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았죠. 노화된 건물과 인테리어도 하게 되면 그런 만큼 투자금이 많아야지 자기가 직접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오피스가 생기나면서 작업 유동성을 확보했고 또 오피스 관리가 있어서 리소스가 절감이 되었죠. 그리고 업무에 채식화된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역 습관에서 누리는 공간까지 입지,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 공유오피스트에서는 입주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신생 스타트업들과 기존 스타트업들이 차이게 되면서 임대료하고 입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유오피스트들은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도가 잘 되어 있었죠. 공유 공간 데스크도 있었고 밑에 있는 용도 꼭 있어야 되고 테라스도 요새는 갖춰야 됩니다. 키친 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무공간 4인시까지 공유 2인시까지가 아니라 대형까지 갖추고 있어야지 경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만한 인테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비싸지고 그리고 또 경쟁이 많기 때문에 가격량도 낮추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핫섬 공유 팩토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핫섬 공유 팩토리 왜? 지금 핫섬 인증마크를 꼭 받아야 하는 식품 가공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 스타트한 스타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K-푸드 열풍으로 해외 판매까지 학도가 열려 있는 상태죠. 하지만 핫섬 인증 기준이 국제 규격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의무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취업보다 창업 1인 창업이 또 붐을 이뤘고 식품 스타트업도 폭발적인 증가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생은 벌써 예전부터 변화를 되었습니다. 식품 제조 창업 이후 핫섬 인증은 스케일 업 단계에 반드시 필요하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그 부분이 핫섬 구축 비용이 굉장히 비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마련에 조리 기구까지 벌써 수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내 건물도 아닌데 시설투자 핫섬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다는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았죠. 그리고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설팅 비용만 최소 천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공간 대안이 없죠. 지금까지는 배달용 공유 주방은 넘치고 지금 공간이 넘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지만 제조용 공유 공장 팩토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핫섬 의무 적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또는 대형 유통사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핫섬 인증마크입니다. 핫섬 인증마크입니다. 약 24만개의 식품 제조업 중 누적 인증은 26,000건밖에 없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12%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30평 기준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1억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비용 부분에서 영세한 식품 창업자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핫섬 공유 시설이 대구에서 스타트를 했죠. 그리고 제주도로 넘어갔고 이런 부분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입점 현장을 보시면 디저트류, 캔디류, 커피류, 건강기능식품 지금 성서에 건강기문식품이 해석 공유시설에 입점이 됐는데 한 달 매출액이 거의 1억 5천이 된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료, 음료율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그리고 또 뒤에를 한번 보시면 지금 경기도는 10분의 1 밖에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장인 대구에서 오픈 6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을 했죠. 이렇게 되면 경기도나 용인, 동탄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식품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0%도 안되는 해석 인증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이 아마 가장 핫할 것 같습니다. 동탄만 해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넘어왔고 인구수가 엄청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를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1차에 초도 12개 호실이 100% 입점이 됐습니다. 2차로 초도 4개 호실이 추가로 증설을 했지만 바로 100% 입점이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 대구 테코노밸리 파크에 6개 호실이 100%가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지금 추가 증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 오면 못 나가는게 팩토리 패스업 팩토리 공유 팩토리 인것 같습니다. 왜? 시설비가 너무 비쌉니다. 햇섭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베네피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 100평 기준에 햇섭 공유시설이 100평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 7평 규모의 개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9개 호실이 완성이 되겠죠. 100평에 9개 호실을 입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수익이 거의 월 2250만원에서 연수익은 2억 7천만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개인이 하게 되면 공유주방 구축 비용이 평당 100만원 헷섭 공유주방 공사비용만 해도 평당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헷섭이 공유시설을 이용할 때 9개 호실로 했을 때 총 2일금이 2억 9천만원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년차 때는 약 2억 5천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역삼정도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고 차주 공사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계속 지금 사전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주라든지 땅주든 연락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헬서팩토리에 전자면내 할당이 1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공유오피스트에도 80평으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연 평균 매출이 10억 이상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패키적인 임대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사로 요리티는 입주대행 월세계 협의를 하시면 되고 본사 지원에 온라인마켓 등가 입주모집과 또 본산지원2의 해석인증과 사고관리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관리가 안되면 해석인증이 취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달용 공유 주방과의 경쟁 비교 우위가 부서표를 보면 해석공유팩토리는 해석공사시설비용 전략은 물론 해석사후관리를 위한 필수 고용원 인건비까지 없앤 식품업체 기준으로 추도 비용이 제로를 실현했습니다. 컨셉트 비용 없습니다. 공사비용 없습니다. 위생비용 없습니다. 사후관리인건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억3천만원이나 절약을 하고 기존에 임대료를 빌려서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지금 추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3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쟁비교 우위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형 해석공유주방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해석팩토리가 아마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보유한 노력으로 특구출원을 했고 공유주방의 해석적용과 클린웨어 설계로 공유공간 내 업체별 개별생산실에 사용이 가능한 해석공유설계구조 특구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해석공유팩토리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밑에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